그 다음에 육바람이를 이야기하는데 혹이 난사 보시문하며 혹은 불가사의한 보시로서 하며 그랬습니다. 보시문으로서 하며 난사 보시문 생각하기 어려운 보시 보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보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시 뭡니까?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 돼 돈 안 드는 건데도 그게 안 돼 돈 드는 것이야 오직 하겠습니까 더 어렵죠 내가 늘 이야기하죠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갔을 때 앞질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좀 써서 앞질러 가기 좋도록 배려해 주는 거 잠깐 그 뭐 한 1초 2초 채 그것도 안 걸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못 참고 막 거기다 이제 뭐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복운전까지 한다 따라가서 왜 앞질러 갔냐고 이렇게 하면서 보복운전하고 그렇습니다. 그것만 하나 해도요 큰 보시입니다 참 불가사의한 보시죠 그게 또 거기 두타 지게문하고 두타라고 하는 것은 두수 다 떨어버린다 그 뜻입니다 두타는 이제 범헌데 다 떨어버리는 그런 계를 제대로 가지려면 모든 걸 다 떨어버려야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방아착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옮겨 잡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개행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되죠 또 혹이 부동 감인문 하며 그랬어요 나는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 오자마자 처음에 이제 써서 붙여놓은 게 감인대 여기 있네요 견딜감 참으린 기다릴대 그리고 감인대까지 된 게 있어요 또 감인대 여기는 이제 두자인데 부동 감인대입니다 감인문 아주 견고한 움직이지 않는 견디고 견딜감 참고 그리고 기다리는 문으로 써하고 그게 이제 인욕이죠 인욕 인욕 참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기다가 기다릴 대자 하나 더 붙여서 감인대 집에 가서 꼭 써붙여놓으세요 견디고 참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이번엔 떨어져서도 다 하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이 고행 정진문 하고 정진문 한다는 거 이거 정말 고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운동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하거든요 열심히 그렇게 재밌나고 누가 재밌어서 하나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 재밌어서 하나 마지 못해서 살라고 마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게 고행 정진문 고행이에요 그게 정진문 그렇습니다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행 정진문 환경에 빠져가지고 환경 공부 열심히 물론 재밌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다 보면 업이 돼서 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된다 하는 의무감 때문에 이것이 나를 붙들어준다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 나의 어떤 구심점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고행 정진문이다 혹이 적정 선정문 하고 혹은 적정 선정문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는 문으로 수도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하고 그러면 뭐가 보여요 들떠있으면 안 보입니다 누구하고 시시비비를 할 때도 흥분해버리면 이치가 옳고 그런 거 절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그냥 막 흥분한 상태 감정대로 쫓아가지 절대 그게 안 돼요 자제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면서 저는 그것도 옳다고 하는 거야 선정, 적정 선정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갖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선정이라고 하는 것을 육바람일 가운데 꼭 넣어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선정만 계속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죠 여기 육바람일이 다 나오잖아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다음에 지혜문 겨려지혜문 혹이 겨려지혜문 분명한 지혜문으로서 한다 그랬어요 결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그런 뜻입니다 분명한 지혜문으로서 하고 또 혹이 소행 방편문으로서 하고 하면 소행 행하는 바 방편문 그렇죠 선교 방편이라고 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얼마나 방편을 잘 씁니까 방편을 또 혹이 범주 신통문으로서 하고 청정하게 머무는 신통문으로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보살들이 교화를 펼치는데 20종문 가운데 이제 범주라고 하는 건 청정하게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혹이 사습 이익문하고 사서법 보쉬에어 이행동사 그게 이제 사서법입니다 보쉬 육바람일에도 보쉬가 저기 나왔잖아요 처음에 보쉬 있죠 사서법에도 보쉬가 처음에 나와 남을 배려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금강뇌에서 온통 보쉬 이야기 아닙니까 금강뇌 배려하되 배려하는 마음 없이 하라 무주상 보쉬하라 그게 뭐예요 배려했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자기 생생 내면은 그건 또 뭐가 때가 끼잖아요 때가 끼지 않도록 생생 내지 마라 무주상 보쉬 상에 머물지 말고 보쉬하라 그게 참 이행동사 이 뒤에 또 나오는데 아주 위롭게 하고 사서법군요 보쉬에어 사랑스러운 말 내가 그전에 일본 가서 어디 조그만 거 아주 뭐 300원짜리 식당인데 거기도 들어가니까 화안에어 그렇게 써붙여 놨더라고요 화안에어 아주 화평한 얼굴과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죠 웃는 얼굴과 아주 그 사랑스러운 말 아주 친절한 말 쓰자 그 뜻에 화안에어 라고 딱 서브스나는데 그 작은 아주 300원짜리 식사를 파는 작은 식당인데 자리도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돼 그런데도 그 식당의 격이 달려 달라보여 아 여기 훌륭한 사람이 운영하는구나 요건 달라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행동사 그 다음에 이행 남에게 이롭게 하는 거 이로운 행동 그 다음에 동사 방편으로 나쁜 일이라도 같이 해주는 거 상대를 교화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도 설사나 좋은 일은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 것으로서 이익하게 하는 문으로서 하고 혹은 복지장음은 하고 복과 지혜로서 장음한 문으로서 하고 그렇죠 본인이 뭐 복이 넉넉하고 지혜가 넉넉하면 그 사람 제일 잘 장음한 것입니다 뭐 귀걸이 코걸이 했다고 장음한 것이 아니고 무슨 남의 눈에 띄는 패션 입었다고 장음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그 장음은 정말 영원한 장음이고 정말 복이 좋은 장음입니다 자기네 울지도 않는 거 뭐 걸쭉 입었다고 그게 꼭 장음 아니에요 그 저기 저 안목 없이 함부로 입고 더 이상하게 보이면 그 웃은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우리 불자들은 복과 지혜로서 자신을 장음할 줄 아야 돼 우리가 지금 환경 공부하는 게 전부 자기 자신을 장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해서 성인의 공부해서 결국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을 잘 장음하자고 하는 거예요 복지는 방법도 알고 지혜를 닦는 방법도 알고 남을 배려하는 방법도 알고 이게 얼마나 좋은 장음입니까 복지장음으로서 하고 혹이 인연해탈문 하면 여기 나왔네 앞서 이야기 안 할 걸 그랬네 인연을 제대로 알면 벗어난다 집착해서 벗어난다 여기다 내가 써놨어 인연을 알면 집착해서 벗어난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서울 소신 보살님 잘 들으세요 거기다 쓰세요 인연을 알면 집착해서 벗어난다 내가 그 강의 준비하는데 그거 벌써 며칠 전에 봤는데 거기다 써놨네 그렇게 인연해탈문이라 인연 알면 해탈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인연으로 돌아가 괜히 내가 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왈부왈부 할 거 없어 그래 봤자 알아서 자기가 다 하게 돼 있고 돌아가게 돼 있고 그래요 인연해탈문 좋은 말이에요 인연해탈문 넉자만 기억하고 딴 건 다 잊어버립시다 인연해탈문 인연을 잊지알면 모든 집착해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난다 초겨울에 무시하고 함부로 옷 입고 나갔다가 감기 딱 걸려들었다 오늘 내가 깜빡하고 뭐 가을 옷을 그냥 입고 나갔다가 이렇게 추위에 떨어져서 감기 걸렸다 그 위치 딱 알잖아요 감기 걸린 위치 딱 아는 거야 그럼 누구도 원망 안 해 아 내가 옷 잘 잘못 입어서 이번에 감기 걸렸다 그 위치 알면 문제 없어요 다른 거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걸릴만하게 돼서 걸렸다 이거예요 그 인연의 위치를 알므로서 해탈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혹이 근역 정도면 그랬어요 혹은 오력 팔 정도 이건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교화 방편인데 이게 이제 제가 나눠드린 14권 이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환경 강설 이거 이 안에 보면 자세한 주회가 다 있어요 일일이 내가 저처 읽어드리진 않겠는데 자세한 그런 법수 이걸 법수라 그래 법수 법수만 가지고 책이 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내가 다 찾아가지고 설명해놨습니다 5건 5력 8정도 그러한 것으로서도 하고 혹이 성문 해탈문하고 성문은 아주 소성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대로 자기 문제는 해결해서 그래서 성문 해탈문하고 그랬어요 또 혹은 독각 청룡문하고 독각 이거는 홀로 깨달았다 뭘 깨달았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독각도 그건 이제 누구에게 배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홀로 깨달은 거예요 자연의 이치 보고 주로 자연의 변화를 보고서 인생사까지도 자연의 이치에 빗대어서 깨닫는 거예요 연관시켜서 깨달아 1년 4개결만 잘 관찰하면 인생사 생로병사도 다 거기서 깨달아 생로병사 흥망성쇄도 거기서 다 깨달아 자기 사업이 흥망성쇄하는 것까지도 다 거기서 깨달아 추나 추동 이치 깨달으면 자기 사업이 흥망성쇄하는 것도 다 거기서 깨닫고 생로병사도 거기서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독각이야 홀로 그런 이치 보고 깨달았다 그거 전부가 인연의 이치 연기의 이치인 거죠 청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텀벼어서 깨끗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각 청령문으로서 하고 혹이 대성 자제문으로서 하고 앞에서는 소성이라면 여기 대성은 보살 대성 보살은 자의자제해 보살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있어도 생사를 우정받아가면서 윤회를 벗어날 그런 상황이 되었어도 윤회를 우정받아가면서 중생을 자유자제하게 제도한다 그래 대성 자제 황경은 보살 대성 불교입니다 혹이 무상 중고문하고 혹은 무상 중고문 무상하니까 모든 게 다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같이 변하니까 얼마나 잘 변합니까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변해 있으면서도 상대는 변해가 있는 것을 왜 변하냐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니까 상대도 변하고 있고 나도 변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변한 줄 알고 상대가 변한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왜 변하느냐고 그걸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무상 중고문이라 무상한 이치 무상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이 거기에서 따르게 된다 무상 중고문 오늘 이 20종문 안에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게 저 앞에 인연해탈문도 좋긴 한데 무상 중고문도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항상 한 거 없어요 재행무상은 있잖아요 재행무상 여러분들 불교 공부하면서 천마디 처음 들은 게 아마 재행무상일걸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벌써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행무상 이거는 뭐 불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일반적인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화수자문하고 혹이 무화수자문 이건 이제 아가 없어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하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어 우리 육신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백조의 세포가 백조의 세포가 수시로 생렬하는 거예요 수시로 생렬해 지금 봄이 돼서 전부 이렇게 참 아주 세상이 잘 자라고 무릉무릉 잘 자라는 것 같이 저거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늙어가고 있는 거라고 사실은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한대 거기에 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변해가고 있고 이미 죽어가고 있고 우리 백조 세포가 몸 안에 있으면서 수시로 수만 수십만 마리가 찰라찰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또 영원했으면 하고 그런 이치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 나라를 설명해도 다 설명 못할 구절들입니다 너무 그 속에 많은 이치가 꽉꽉 차 있어요 첫 구절에 혹이 공략 열애문 열애 공략한다 불공올린다 이것만 가지고 부연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수히 많습니다 무화수자문도 마찬가지고 혹이 부정이요문하고 혹은 부정한 부정한데 그것을 이제 부정하지 않고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부정하다 생각하면 더럽다 생각하면 욕심을 떠나는 거죠 이욕이란 건 그런 뜻입니다 부정이냐 이욕이냐 연관시키는 거죠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 안 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탐착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떠나는 문 이런 이치로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멸진삼면문으로서 가르친다 호기 멸진삼면문 이것도 이제 모든 것은 생렬 변화해서 끝내는 소멸에서 다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치 그런 삼면문으로서 가르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20종 문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나머지 또 스스로 깨우치고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황명 우리가 만일결사라고 딱 저기 해놨지만은 만일 지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끝날 날이 안 와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황명 종종 인유라 가지가지 원인을 여기다 밝히는 거예요 수제 중생 병부동하야 왜 그러냐 왜 그러한 방법으로서 중생들을 가르치느냐 모든 중생들의 병이 같지 않냐 함을 따라서 병이 같지 않잖아요 중생들 병이 여러 가지입니다 참 각양각색이에요 몸의 병도 각양각색이고 계속 새로운 병이 발견되잖아요 계속 새로운 병 뭐 희귀병 희귀병 하고 전혀 아직 보지 못했던 그런 병들도 계속 끊임없이 생기고 실의 법약이 실의 법약이 이랬지다 중생들의 병이 가장 각색이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가장 각색이라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실의 법약이 법의 약으로서 대치한다 말이야 이것밖에 길이 없어요 법의 약으로서 집착을 어떻게 하면 놓겠는가 법의 약으로서 놓을 수밖에 없어 법의 약은 뭐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연의 위치 인연해탈 인연의 위치를 알아서 시원하게 벗어나는 거 이 법약으로서 대치한다 진리의 약 또 수제 중생 심소라 가야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실의 방편 이만족하며 모두 다 방편으로서 방편을 써가지고서 그 중생 중생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방편을 써서 만족해하며 수제 중생 행차별하야 중생들의 행위 차별함을 또 따라서 병이 여러 가지인 것을 따르고 중생의 마음이 또 여러 가지인 것을 따르고 중생의 행위 또 차별한 것을 따라서 실의 선교 이성취하니 모두가 선교 방편 좋은 방편을 써가지고 성취하게 하느니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난칙이라 그랬어요 여시 산매 신통상을 이와 같은 산매의 신통상을 일체 천인 망능 척인으로다 일체 천신이나 사람들이 능히 청량할 길이 없더라 여기 이제 설법산매라고 해가지고 법문산매 제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사습법산매라 해가지고 산매의 작용이라 그랬어요 사습법 앞에 사습법 나왔었죠 유묘산매명 수락이니 아주 아름답고 미묘한 산매가 있어 이름이 뭐라 수락이야 즐거움을 따른다 즐거움을 하는 대로 따라준다 보살 주차 보호관찰하고 보살이 이 산매 수락이라고 하는 산매에 머물러서 널리 중생들을 관찰하고 수의시현 도중생하여 편의를 따라서 편리함을 따라서 나타나 보여서 중생을 제도해서 그렇죠 보살은 중생들을 잘 관찰해가지고서 거기에 알맞게 나타나 알맞게 나타나가지고서 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문제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교화하기 위해서 나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자식이 또한 저란 현상을 나에게 보인다 이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수의시현 도중생이라 편의를 따라서 적절하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 실사, 환심, 종, 법환이라 다 환희하는 마음으로서 법의 교화를 따르게 합니다 전부 법의 교화를 환희한 마음으로 법의 교화를 따르게 한다 법의 교화 법이라고 하는 거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마음에 개합이 딱 되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한 구절씩 이렇게 만나면은 그렇게 환희로울 수가 없고 또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감동을 받아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 번 감동받은 구절이라고 하면은 또 금방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그것을 10번, 20번, 100번 쓰는 거예요 쓰면서 또 써서 붙여넣기도 하고 가면서 오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감동받고 잊어버렸다가 또 감동받고 잊어버려서 또 감동받고 인연해탈 딱 써 붙여넣고 아, 모든 것은 인연의 위치다 인연의 위치에 맡겨야지 내가 뭐 그렇게 집착할 게 있는가 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주문 외우듯이 관세음보살 외우지 말고 그거 외우는 거예요 인연해탈 인연해탈 관세음보살 아무리 외워봐야 마음의 위로는 되지만은 그 순간 위로는 되지만은 어떤 이치가 깨우쳐지지는 않아요 이치를 깨닫지는 못해요 불은 동안 마음은 위로를 많이 받지 인연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계속 관세음보살 대신에 인연해탈 인연해탈 아, 그래 모든 게 인연인데 내가 왜 거기에 매여 있을 까닭이 있나 이러버리면 깨달아 버리면 그만 해탈이야 그대로 해탈이라 그럼 이제 그런 데서 큰 환희심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무슨 뭐 행제하는 것 이상으로 환희심을 얻게 되는 거죠 부당하게 어떤 또 분해 넘치는 그런 행제를 하는 것은 그건 독이지 틀림없이 독이고 말하자면 불행의 씨앗이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습법 중에 이제 보시에어 이행 동사로 나가는데 처음에 보시입니다 급중기건 재난 시에 급중 세월 급중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 세월이 이제 기건이 올고 무슨 장마가 진다든지 가뭄이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많은 백성들이 기건에 허덕이는 경우 있죠 그 기건에 허덕이는 그런 재난이 왔을 때 시려 세간 세법 구호대 모두 세간의 모든 낙구 좋은 좋은 거리 즐길 거리를 전부 여 준다 이 말이에요 주되 수기소 개혁만 다 그 좋아하는 바를 즐겨 하고자 하는 바를 따서 누가 누구는 뭘 하려고 하고 누구는 뭘 하려고 하는 거 하고 그걸 잘 따라가지고 모두 충만하게 해서 보위 중생 자교육이니라 널리 중생을 위해서 여행을 짓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은 이제 음식 상호미 음식 좋은 맛있는 음식 맛난 음식으로서 하고 또 보위 아주 훌륭한 옷 그리고 장음구 음구 그리고 중료물 여러 가지 미묘한 물건 요즘은 뭐 자가용도 좋은 게 있고 컴퓨터니 뭐 여러 가지 거 그래서 또 또 신기한 그 뭐가 있대 친구하고 친구들 누구라고 하는 거 광고하는 거 보니까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 등등 뭐 얼마나 미묘한 물건이 중묘물 미묘한 물건이 많습니까 어 그런 걸로서도 하고 내지 이거 중요한 거 왕위 개능사야 왕위까지도 버린단 말이야 어 왕위까지도 다 능히 버려서 영호 시의자 어 실종환이라 다 어 보쉬를 좋아하는 자로 하여금 다 능히 어 쫓아서 교화를 따른다 그렇습니다 왕위 옛날에 어 어 지금은 뭐 어 그거 알량한 왕위 그거 한 게 옛날에 왕은 그게 그 연안이 없어요 자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왕인데 어 몇 십 년 뭐 사십 년 오십 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한 기껏해야 한 사오 년밖에 못하는데 그거 하려고 박이 터지잖아 어 내일 모레 이제 그 박이 터지는 날인데 어 그 어 시대가 또 그렇고 어 인성이 옛날하고는 또 많이 다르고 어 그렇긴 합니다마는 어 어 옛날 이야기 한마디를 우리가 어 어 또 이런 시대에 또 이렇게 딱 봉착을 했으니까 한마디를 한다면 옛날 연임금 알죠 연임금 순임금 뭐 뭐 아주 평화시대를 우리가 요순시대라 그렇게 표현하듯이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가 요순시대다 그렇게 합니다 연임금 그 연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어 아주 평화로워졌어 어 천하가 아주 평화로워졌어 그래서 아 이 정도 평화로워졌으니까 이 왕위를 내가 굳이 할 거 있나 딴 사람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허유란 사람에게다가 이제 친구라 어 그 사람도 상당한 그 현인이라 그래서 허유란 사람에게 이제 내가 그동안 왕으로 타느라고 어 수고 많이 했고 나라는 이 마치 잘 다스려졌으니까 자네가 좀 왕해라고 세배나 간청을 했어 어 세배나 간청했는데 허유란 사람은 나보고 그 그 더러운 왕하라고 하면서 그 말 들은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귀를 가서 시쳤어 어 귀를 아 영수라고 하는 그런 그 강물에 가서 귀를 시쳤어 이야 그런 수가 있다니까 어 지금은 박이 터지라고 돼지도 않은 줄 뻔히 알면서도 어 하려고 저렇게 해소는데 그때는 그냥 그 그 그 그 그 그 아멘